12번 하모닉스 하모닉스 연습은 여러분들이 제일 많이 접하는게 튜닝을 할 때 접해요 그래서 하모닉스 연습 예제에도 나와 있지만 베이스 1번 줄에 7플랫의 하모닉스와 7플랫 위에서 손을 살짝 얹고 누르는게 아니구요 플랫 이라고 하는 음새 위에 손을 얹고 치면 이런 청명한 소리가 나게 되어 있어요 튜닝 할 때 쓰는 거죠 그러니까 이 음을 먼저 줄을 맞춘 맨 밑에 줄을 맞추고 그 위에 같은 음이 나는지 안나는지 확인할 수 있는 이런 효과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하모닉스 예제는 자코 페스티리오스의 유명한 곡이 인트로에 쓰인 건데요 여러분들이 실제적으로 이거를 연주할 때 이렇게 많이 쓰여지지는 않지만 이런 것이 있다는 정도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 템포도 뭐 굳이 빠르지 않아도 되니까 먼저 그냥 분석을 해서 연주를 해서 보여드리면 그죠 이 부분 이 부분에서 어떤 음들이 나는지 그 정도를 파악해 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빨리 연주 이렇게 되겠죠 네